용식 선배님께서 중대발도 와주시라고 아 그래? 어? 진짜로?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할 거야 난 떨려서 얘기 못해 아빠가 중대발도... 어머! 중대발도? 아니야? 울지 마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 이 결혼 무효야 막 이런 거 안 돼? 어, 안 되지 그런 거요 그런 생각 할만해 안녕 어? 어? 왜? 뭐야 오빠 침을 몇 번에 삼킨 거야? 동공 세 번 흔들렸어 지금 너희 의견들을 존중해 주겠다 이거지 제일 중요한 거야 수민이, 어머님, 아버님께서 OO는 어떻겠느냐 아, 아버지, 아버지 와 아니 지금도 눈을 서로 안 쳐다본다며 좀 마음이 그... 작작하지